이게 바로 유로 DTY 원단. DTY 원단. 지금 보시는 어우 진짜 탱글탱글한데 그냥 살 같아. 스킨. 진짜 얇게 제 지문이 제 손톱 무슨 색을 발랐는지 제 뼈가 심지어 손등에 난 털까지 보일 정도. 이렇게 그러면서도 말 그대로 텐션 너무 좋고 이 쿨링한 흡한 속건. 진짜 딱 타면 이 쿨링한 터치감이 느껴지고요. 시원하고요. 땀이 나도 그게 맺혀있으면 또 시원하지가 않거든요. 꿉꿉하거든요. 흡한 속건 같이 싹 대요. 이런 소재를 가지고 진짜 어려운 핸드메이드 기법으로다가 정말 이거는 생산량이 저희가 6천 세트 공수한 것만 방송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올 여름 시즌에. 그 6천 세트 만드는데도 노력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우선 지금 보세요. 뭐 하나 배기는 거 보통 쉐이퍼가 고래심줄 같은 거 하나 이것도 잠깐 들어주세요. 뭐라도 지나가야 되잖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부는 이런 거 없어요. 고객님. 아무것도 없어요. 너무 가볍게. 근데 여모. 진짜. 여러분 여기에 고객님 몸이 딱 담기면 보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안 될 수가 없죠. 안 될 수가 없죠. 이렇게. 이렇게. 근데 진짜 시원하겠죠. 보기만 해도. 그리고 침대는 거 긁을 거. 만약에 얇은 옷을 입었을 때 봉제선 뭐 재단선이 쭉 지나가는 거 패턴 쭉 지나가는 거 원래 드러나잖아요. 근데 보면 드러나지 않게. 최소화. 이걸 다 핸드메이드로 해드려야 돼요. 핸드메이드로. 그래서 보정력은 정말 막강한데 진짜 시원하고 정말 가볍고 티 안 나고. 그렇게 입으실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브레이저를 따로 안 해도 돼요. 그럼요. 그냥 이거는 웬만한. 이게 유럽 브랜드잖아요. 가슴선 중요하죠. 웬만한 브레이저 한 것보다 훨씬 예쁘게 가슴선이 나와요. 지금 보시는 우선 이. 진짜 또 유럽 브랜드 하면 레이스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. 그럼요. 탄력 레이스. 이 탄력 레이스. 풀컵으로 다 담아주는. 진짜 퍼진 가슴, 처진 가슴, 애기난 가슴, 애기 안난 가슴, 날든 가슴, 젊은 가슴 모두 다 풀로 다. 풀로 다 이렇게 담아주면서 편안한데. 근데 이게 와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. 걸리는 거 없거든요. 근데 가슴 모양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유럽 브랜드라서 그런가? 왜 그러지? 이 안에 다 공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더블 리프팅으로 두 겹 처리를 해서 가슴 올려주고 모아주고 진짜 웬만한 처진 가슴 다 받쳐서 올려줄 거거든요. 모아드릴 거거든요. 심지어 여기에 면에다가 주머니까지 패드까지 더해드리면 이 안에 또 타공 몰드가 있어요. 제가 아예 다 열어서 벗겨서 보여드릴게요. 혹시 보이세요? 지금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는 거 보이세요? 네. 보이시죠?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다 통하는 거예요. 가장 땀이 많이 차는 부분이 여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. 가슴 부분인데 여기도 땀이 다 통하고 심지어 볼륨 패드까지 더하게 되면 무려 최대 30mm까지 볼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진짜 브라 착용하지 않고서도 볼륨은 볼륨대로 그리고 허리나 배는 쏙쏙 쏙 보정되는 거죠. 너무 걸리는 거 없는데 웬만하면 다 봉제선 없이 수작업 핸드메이드의 웰딩 기법으로. 근데 가슴은 너무 잘 살고 이 바람이 슉 나오게 생겼죠. 그리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스를 또 더 많이 썼어요. 뒷판까지도 레이스를 쓰면서 이 탄성 어깨 100일 거 없고 가슴 쭉쭉 입을수록 뒷태까지도요. 한 방에 싹 전화. 앞만 이렇게 매끈하게 티 안 나게 진짜 투명할 정도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뒷모습도 보시면요. 예술이에요. 와 걸리는 거 전혀 없어요. Đ essential 권아. UN п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